기후변화 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돌파구리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 관련 기업들이 오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원전 산업 경쟁력 TF 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원전 기업들이 금융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정부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활용한 원전 기업의 유동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업계의 일감 확보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양국의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열린 2대1의 전략 포럼에서도 기후 위기 속 원자력 발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전기 1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태양광은 57g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원자력은 10g의 탄소를 배출하니까 거의 6분의 1 수준이다. 원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의 역할론이 커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계 주요국의 원전 건설 비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단가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원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주도할 한국전략과 원전 건설 경쟁력을 갖춘 현대건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NH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대형 원전 발주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전략의 원전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에서도 원전 이용률 상승 등이 예상되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한국전략을 그린에너지 관련주 중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현대건설은 한전, 한수원과 긴밀한 공조가 가능합니다. 원전 한 기당 프로젝트 규모가 5조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공 파트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외 원전 수출 결과에 따라 조 단위 수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